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우와께 아래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이 타장마당에서 여우와를 이하여 재단을 쌓오소서 하며 다윗이 여우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해라 말씀 다윗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 왕 그러면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에게는 굉장히 밝은 빛 그리고 참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다윗 그러면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아무도 싸우려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골리아스를 여우와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아무도 다들 두렵고 떨고 있을 때 그냥 돌을 주워갖고 평소에 물총으로 그를 싸서 물총이 아니죠 세총이죠 세총 물총을 싸서 넘어졌으면 진짜 기적이네 하여튼 세총을 싸서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우리 10대 소년 하나님의 용사 다윗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왕이었죠 그 유다와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갈러져 있었던 나라를 정말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서 통치하는 왕 한 나라의 찬란한 왕 지도자 다윗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그는 또한 시인이었죠 용사였지만 시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음악을 참 능숙하게 다루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어서 그는 찬양을 통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다윗 그러면 참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그 유럽에 가면은 많은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죠 데이빗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저를 처음으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중학생 때 저의 선생님이었던 그분은 저한테 멘토였고 6년 동안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신 분인데 부모님이 아직 믿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습니다 성함이 데이빗이었어요 그리고 데이빗을 얼마나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항상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처음 믿음 생활을 했을 때부터 저에게는 다윗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내가 그렇게 다윗이 멋있대요 너무나 멋있대요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그냥 그의 이제 시편 말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멋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막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alright 아내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다윗처럼 되면 되는구나 이제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하여튼 다윗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동경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이번에 성경을 같이 여러분들과 통독하면서 독특한 것은 저는 성경책 전체를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전에도 열왕기하 설교는 해봤지만 몇 장, 몇 절 아니면 적어도 몇 장을 놓고 한 장을 놓고 설교를 했지만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죠 지난주에 열왕, 죄송해요 사무엘상 지난주에 설교했고 이제는 사무엘하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 사무엘하 전체의 메시지의 무게를 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가 분명히 다윗에 대한 스토리인데 다윗의 승승장구했던 모습은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죠?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소년 시절부터 나중에 이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우여곡절 시대를 시절을 다 지났던 그러한 그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2장에 그가 왕위에 올라 승승장구하며 한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로 인도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다윗을 우리는 10장까지 보게 됩니다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죄, 다윗의 실적함, 다윗의 무너진 모습 가문과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 전체 메시지의 무게를 보면은 다윗의 찬란한 모습보다 다윗의 초라해진 모습 비참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읽으면서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10편 51편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참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용서한 나의 종이다 그리고 그의 전체, 총체적인 삶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받았어요 죄의 정자함에서부터는 그가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에서부터는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은 11장에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불린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지라도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의 모습에서부터 죄가 계속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그 죄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바세바 남편인 감추기 위해서 그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사무에라 23장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모습에 다윗의 용맹스러웠던 용사들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충성되게 싸웠던 부하들의 이름을 쭉 리스트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름이 우리야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충성된 종을 죽이고 마는 아무도 모르게 살인하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것이 이제 흔적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보시겠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너지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무너지는데 나단이 와서 그 양심을 찌르기 전까지는 양심이 굳어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로 인하에서 결과가 또 어느 결과가 따르던가요 그의 가정이 가문이 무너집니다 너희 집안의 칼이 쉬지 않고 들리게 되리라 분명히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암론이 첫째 아들이었죠 암론이 어머니가 다른 자기 누이 다마를 마음으로 품고 그를 나중에 성폭행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그대로 나와있죠 그랬을 때 이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는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암론을 그냥 놔둬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다윗의 양심이 이미 흔들려졌다고 봅니다 본인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한 번 이렇게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물론 용서를 받았지만 한 번 이렇게 성적으로 본인이 부패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 왠지 모르고 이건 그냥 단순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압살롬은 다말에 친오빠 압살롬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리고 딸은 어떡합니까?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미 데미지가 된 다윗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혐오를 품게 되죠 암론은 물론이고 아비에게도 혐오를 품고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론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내쫓아요 왕무에서 내쫓아요 다윗은 너무나 초라하게 된 모습으로 생명을 건지게 너무나 바쁘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게 다 나와 있죠 도망치면서 한때 그를 따랐던 부하들 신하들이 또한 배신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충성되게 남아 있었던 다윗의 종들 부하들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반전이 되죠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다윗이 왕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왕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과 싸워가지고 그를 죽였던 부하들을 위로하진 못하고 부하들은 전혀 상관 안 하고 압살롬을 슬퍼하는 그 왕의 모습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아비의 심장을 넘어가지고 더 이상 사적인 감정과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 리더십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다윗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합이 와서 어찌 왕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왕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모두 다 도망쳤을 때 우리는 남아 있었는데 우리 부하들을 왕께서는 격려하지 못하고 반역자 압살롬을 위해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슬퍼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죠 이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24장은 무슨 사무엘라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이 인구 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구 조사가 분명히 나쁜 것은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도 인구를 조사하라 민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동기가 그릇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십니다 인구 조사를 왜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자신의 영화, 자신의 능력, 권력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인구 조사를 했을 수 있죠 알리기 위해 아니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군사력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자원을 신뢰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동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한 가정의 아비가 도박을 하면은 그 도박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빈곤해집니다 결과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그때부터 안 하면 되겠지만 결과는 여전히 있어요 수년이 걸려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겠지만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 결과까지 없애시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은 우리 간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뭐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망가진 간은 여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야 이거 사무에라 전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이 한 가정의 가문이 그렇게 되고 한 공동체의 리더가 무너지면은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게 돼 있고 한 나라의 왕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가 같이 피해를 입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전염병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용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희석해서 보는 경량이 없지 않아요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나라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라는 것은 이 무서운 사자와 같다 우리를 그냥 덮쳐버리려고 우리를 지배해버리려고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구보수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셨나요? 욕심이 욕심이라는 것 우리의 사욕도 될 수 있고 정욕도 될 수 있고 욕심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잉태까지 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이 죄를 우리가 치서내고 죄와 싸우지 아니어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된다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야구보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소리를 보면서 이야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기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죄의 심각성을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가 심각한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죄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제함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되겠지만 죄를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나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과 함께 사무에라 특별히 오늘 본문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에서는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에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에라 24장을 보면서 십자가의 권세를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전체를 보니까 와 여기에 십자가의 권세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17절부터 보았지만 제가 16절을 좀 읽어볼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전염병이 도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땅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러한 그 재앙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멸하려 하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다 곁에 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온 땅에 임했는데 그 죄의 결과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이 죄의 형벌을 거두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 죄의 삭순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원칙을 자신의 원칙을 무슨 명분으로 거두시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힌트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워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여기에 다윗이 처음에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라 할 때 그 형벌의 손길이 나에게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너무나 이게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무겁게 안이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맡깁니다 했을 때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계속되는 것을 왕은 알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데 이로 말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때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부르지는 것이 하나님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갖고 저와 저의 가문을 치소서 전과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다윗이 죄의 원인이거든요 다윗이 죄의 원인이면서 어떻게 해결책이 됩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순간 막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하나님 나와 내 가문을 치소서 다윗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집 안에서 다윗의 가문 중에 누군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실 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얘기가 있은 다음에 18절에 이날에 가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가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라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셨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재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다윗이 24장 마지막 구절 사무에라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땅에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어느 곳인지 아세요? 나중에 역대상 21장, 22장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려 태워서 올려드리는 사람들을 죄를 속지하시기 위해 씻어주시기 위해 자신이 희생제물로 죽게 될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장소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황기아를 통해 자꾸 왜 제가 열황기아죠? 사무엘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말씀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권세 우리의 죄의 흉악하나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 더 크도다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렇죠? 주의 십자가의 권세 더 크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는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우리의 궁극적인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을 찾게 합니다 또 다른 분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렵게 된 이때에 물론 다윗의 찬란했던 왕권을, 왕미를 그리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다면 왜 힘들까요? 사람이 영웅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는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스토리를 끝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리시고 내려주시고 흥항하게 하시는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되는 첫 구절 오프닝 버스 신약 성경의 오프닝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선 이 다윗의 자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선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대신 양들 대신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아무리 소망을 아랠지라도 자신이 죄의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해결책까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미 받주신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희생제물로 이미 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게시록에 나와 있죠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든 신학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명분이 되어서 이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죄 심각하나 하나님의 십자가은에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무에라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악의 심각성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권세 놀라운 은혜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죄는 사나운 사자처럼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윗이 죄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죄와 싸웠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죄에 계속 자신을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이 결과를 우리가 보셨죠 이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구원 받은 인생인데 죄로 말미암아 낭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다간 다 지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다가 설상 일시적으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자신의 의의만 나타날 것이에요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또 무너지게 되고 남는 것은 죄책감뿐입니다 죄책감뿐이에요 좌절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권세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며 마음에 품는 그 뜨거움으로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지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고취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는데 어디서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쏟아졌다 거기서 우리의 성량 고취의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세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보셨나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군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화목이 됐기 때문에 화목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권세죠 십자가의 은혜죠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담당할 수 있어요 죄의 원인이 죄의 해결책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동기가 좋아도 그분만 담당하실 수 있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담당하시는데 그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은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채찍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얻은 것이에요 보셨나요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동기 싸울 수 있는 운동력 싸울 수 있는 이유 여기 있어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권세입니다 십자가 권세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거든요 우리 영광성에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새 소명반 훈련을 받을 때 같이 외우는 말씀 로마서 8장 있는데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신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만 붙여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다른 것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른 것을 구하고 찾으며 그래 근데 누가 복음 어카운트 11장을 보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외분 두드리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두드리고 나에게 ask하고 나에게 묻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구하세요? 현대사회는 현대교회는 부르짖는 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수가 모일지라도 금요 부응회 때 같이 모여서 부르짖으려고 거기서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않냐 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도 죄악에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성령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좀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사무엘 하의 메시지 놀랍게도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하고 흉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십자가 권세 붙잡고 성령의 능력 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우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정죄함에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죄와 싸움에 살 수 있는데 주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도 죽고 있고 자녀들도 죽고 있고 이 사회와 나라도 무너지고 있는데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 다른 거 찾느라고 너무나 너무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러나 죄의 흉악함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붙잡고 성령님 구하고 사모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세워짐으로 인하여 우리 죄와 싸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육렬이 그렇게 높고 자식들을 위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간구해도 자식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죄의 가운데에 묶여있었을 때 다윗 자녀들이 죽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깨닫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 부모 세대가 죄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들도 거룩한 주님의 의외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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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